대구 동서시장에서 이명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너무 오래됐어요. 43년 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손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저는 정성껏 우리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청결하고 맛있게 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치 종류가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손님들이 맛있다고 요즘까지 그래도 이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손님한테 친절하고 깨끗하게 최고 좋은 거 쓰는 거. 비싸던 말도 최고 좋은 거. 큰 시장 가면 아 그 집 아저씨 최고 좋은 거 가가는 아저씨 그거로 유명하더라고요. 시장을 가보니까 내가 한 번씩 이제 우리 아저씨 시장 안 갈 때 내가 이제 가요. 그러면은 아 좋은 거 가가는 아저씨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내 힘 닿는 데까지 하죠. 지금도 많이 아픈데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구 동서시장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